아 ㅅㅂ 어이 ㅈㄴ 어려워 진짜 봐봐 이거 ㅈㄴ 막힌다니까? ㅈㄴ? 망설이지 말라고? 무슨 일이야 베리카, 오카아때문에 맨날 뺏어버리지않은데 어까나? 아, 지랄! 이게 왜 맞아? 아... 어, ㅈ같애, ㅅㅂ새끼 저거 어떻게든 깨고 만다, 내가 오늘 이 새끼때문에 잠이 막 깨네 ㅈ가 이 상태로 무조건 깬다 나이도 절대로 낮춰 마지막으로, 왜이렇게 쎄? 와, 지랄 이 상태로 무조건 깨끗하게 음... 자, 이 상태로 무조건 깨고 응, 애들 오, 이 상태로 무조건 깨고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い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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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気分を感じる必要はないのに ドルバッ い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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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불이 제일 쎄 야 싸가짱 지금이다 좀 빨라지거든 이거 다음에 형 아이 으 으 렘 은 아, 왜 이럴까? 당신의 행복이 필요해! 당신이 이상해! 아니, 좁혔잖아! 개새끼야! 아, 씨발, 진짜. 지랄을 하고 있어, 지랄을 하고 있어. 아니, 씨발! 이게 왜 안 맞아? 아, 지랄을 하고 있어, 진짜. 아, 지랄을 하고 있어, 진짜. 뭘로 이게? 아, 지인이 좋아해. 그녀는… 아, 아들, 이빨. 아, 아들, 아, 아들, 아, 아들. 아, 아들, 아.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아직도 내가 타이밍을 모르는 건가? 씨발렴 다시 한 번 더 해봐 아니 점프가 안 눌려! 아이 씨바 dwelt Immediately 체력 빨라 됐다 됐다 어우 씨발 진짜 Erb 멀쩡하네? 개세븐가 이거야 초콜렛 또 얻었네? 너는 그 취미가 없을때처럼 히히는 거였고 그 취미가 그 취미가 없을때 그 사진의 가족들여? 좋은 아버지 좋겠지 마아나 바지락 된장고구로 케네파네 역시...일본인가네 준비옥고다른다 대돌릴 수 없대 이 구조 자꾸 끝낼 것처럼 얘기하냐 안 끝낼 거잖아 여기 모두... 다 됐어? 어딘가에 아이스가 있을 거 같아 위치해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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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Coco 진짜 저리Book 兄ちゃんは自分のことしか考えたが、自分のせいで私が知るのは怖いんでしょ。 どうした? 変な声が聞こえる。妹の声だった。 あいつらが何か仕掛けてきてるのかもな。 おい、どうした? アキト。 アキト。 行くぞ。 マリ、お前の本心なのか。 惑わされるな。相手の思う壺だぞ。 違う、違うんだ。 アキト、しっかりしろ。 勝ちるべきだった。 落ちるべきだったよね、そうきますねね。 刀よな搔。 そうすると、元監視して2人を話すことは言えない。 所々。 가족을 지켜낸다고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다니라 저는 이제 가족이 없어졌다 息子는 내가 보내셨을 짜증나게 보고 있었다 스파이크가 거의 없어졌다 케이크... 그래도... 저는 이戦이 없어졌다 守りたいものを守るためだ マネ! あの人形は時間稼ぎすらできなかったのか てめえ 肉体の死はただの事象に過ぎない 魂は肉体を離れてこそ 本来の姿を取り戻す 死生観は自由だ 否定はしない だけど独りよがりの妄想に 人を巻き込むな 正しい導きはいつの時代も疎まれる だが… 君もすぐに理解するだろう 肉体がいかに無意味なものなのか マリン様だ! 必要な量の魂は集まった そのすべてを使い 生と死の境界を破壊する 君の妹は 最後の礎として用いられる とても尊い役割だ そんな事させなきゃ! 教会が失われれば 世界は一変する 私はそこに ささやかな楽園を作るつもりだ 妻と娘の魂が 永遠に輝き続けることができる 何が楽園だ! そうだ 素晴らしいことを思いついた この娘にも楽園を用意してやろう 強い意志を持った 稀有な魂だ 場合によっては 新世界の導き手になれるかもしれない 新世界のマリア いや イヴか イヴか お前の夢物語など 何の価値もない 夢か 直接確かめたのか? 妹の魂が この肉体に戻りたがっているか否か それは… この娘の包帯の下は どうなっていると思う? 肉体に固執しても 苦しみが増すだけだ だからって… おい! 惑わされんな! こいつを倒さなければ 世界が終わるんだぞ! 秋人! 控えしろ! 時は完全に満ちた ここから世界が変わる 新たな始まりの時だ! 新たな始まりの時だ! おっ! もう少しだ もう少しだ もう少しで 我が祝願が成就する うん… 立て! 奴を追うぞ! バリー… お前は…何を… あいつが妄想に取り込まれるが 手を探わせ! 探わさないだろ お前を切り捨てる! 秋人! お前本当にこのまま! あっ… お前は本当にこのまま! あっ… この娘とは… あっ… あっ… 自分に勝つ! 秋人! お前は邪魔をするな! ようは確かめるのが怖えんだろ? 妹の気持ちを… 自分が命張ってまでやってきたことが… 全部無駄だった! その答えを聞くのが怖えんだ! あんたに何が分かる? 分かられよ! 自分の家族の気持ちさやな 分からねえから… 確かめに行くんじゃねえか! ケイケイ… 俺は止まらない! お前はどうする? オークも… 行く! マリに直接確かめるまで… 死ねない! 怖いらっ… 寒い… 俺は戦ってんだよ! 誰よりも… 誰よりも戦ってんだよ! 君よりも… 誰よりも… 誰よりも戦ってんだよ! 나로는 왜 나를 본다고 생각하시냐? 너는 역시 내가! 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죽여야겠다 내가 못먹는 기회이다 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한 번 한 번 그거야? 한 번 한 번 그거야?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 나 나 안쪽건데? 어어어어. 미안해. 미안해요. 한번만 가시죠. 이거 안 먹냐? 그지랄 할 때 동안 난 이거 먹을 거야 주먹밥 불이 존나 쎄 진짜 불이 존나 쎄 진짜 그지? 이거 충분히 할 때 아르바이트는 여기 좀 위험을 보이는데? 어우야야야야야야 안보고 있었다 쟤 어우야야야야 야야야 아이 죄송하기가 저거 씨발 빨개져가지고 나 헷갈려 이거 Q가 씨발 근접폭력인지 타이밍을 못 맞추냐 왜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냐 안통해 이제 안통한다고 음료수 한잔 빨고 어어어 야야야야야, 이거 통한다 미안해 이거 뭐야 뭐야 onlar야야 이게 FAA 불밖에 딜이 안들어가? 불만 맞추면 애들이 시름시름 알타가 그냥 초코바 또 뺏어야지 내가 할 수 있겠지? 내가 자신의 인도를 보내줄 수 있을까? K.K. 아 지옥 가는거야 이제? 이로 끝나는건 아니지? 어 그렇지 결합 만화봐야 챕터 7이겠는데? 한야가 째는거 아닌 이상 스토리상 헉 헉 헉 헉 헉 이 나라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만 원하지 못해. 뭔가 듣는다. 뭐지? 물음이. 병원? 다음은 몇 가月의 병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의 관계를 볼게요. 누군가가 기억나요? 누군가가? 여전히 사라지는 1회가 되었어 여전히 사라지게 됐어 여전히 사라지는 못하지 나는 네가 다가가 되었어 여전히 사라지는 못할까 당신의 반응을 잘못할까 저는 그리스의 반응을 맞추고 나는 그리스의 반응을 맞추고 나는 그리스의 반응을 맞추고 내가 기록했지... 내가 무슨 기억이 나지? 너가 정말 영광이었어 내... 내가 기억을 안했지 라고 생각해 아 이거 이러면 안 됐지 어헤이 사춘기 때문에 이거 으 으 아 으 강의 숙다 연 안でもいいだろう 응 야 또 이는 요금 여름 으 이 아바메 뭐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 같다. 마리, 말하자. 응. 어머니... 조금 힘들었을 때. 그 와중에 저승의 오뎅은 못 참지 근데 나도 가족이랑 이런거 잘 안오는데 아 부금 때문에 존나 슬프네 또 원래 하나 슥 모두 슥 편의점 편의점에 있다가 병원에 아하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지? 이제 집에서 둘이 살고 이사해가지고 어디서 반말이야 이 새끼가 연출봐라 이제 집에서 흑미를 겨드리고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는구나 이 사람이 왜 나만 왜 나만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아, 죽을래 괜찮다 마린이 안 죽을래 그렇다 내 주위가를 죽을래 응, 내가 안 죽을래 이씨가 야 갑자기 등산으로 아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문 여기서 이제 보스 나올 것 같아 문이 무슨 사람 세 개만 해 와 거ru다 아이슨 아이 Gods 아이슨 acterian eterian ech 으음 わ! 家族の晴れの門出を静かに見守ってやることもできないと… 哀れな者たちだ 確かめに来た マリの意思を 邪魔はさせない 物言わぬ彼女の願いを 君がどう知るというか やめろ! 反乗したとキーブ music ごなksi ござわれですね 마리! 마리! 이 문을 열어봅시다 이 문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봅시다 도기요 도마해 음? 너 아니야? 이건... 그녀가 일어난다... 아니... 그 기술은 없을 것이다! 괜히 그들었다 도탄 났네? 헤헤 마리! 兄ちゃん、ありがとう。来てくれて。 ごめん。俺、ずっと謝りたくて。 知ってるよ。だから、私、死ねなかった。 お兄ちゃんのせいじゃない。あの時、私、これは。 お母さんたちが、残してくれた思い出。 どうしても、置いていけなかった。 お兄ちゃん。 生きて。 これ。 お兄ちゃんの気持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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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繋がったのだ。 人々の魂は肉体から解き放たれ、浄化される。 私と私の家族は再び一つとなる。 失うことも悲しむこともない。 永遠の楽園で! 終わらせるぞ、アヒト。 ああ、これが本当の最後だ。 何故私を拒む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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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の世界が繋がったように。 いつになれ。 誰がお前みたいな化け物と一つになるかよ。 オスリス。 何故私を拒くかけできます。 信じることは、 융합체래? . . . 야 근데 이게 시바 묶이가.. . . . . . . 전무가 없다 잠깐만 나 오니 저거 좀 끼고 아 내가 자꾸 탭을 누른다 아이씨 알았어 이건 건너뛰어도 되잖아 그 오니 저게 뭐냐 오니 반지 있지 않았나 일단은 물 필요 없고 오니 뭐 얻었었는데 아이 씨발 쓸모없네 아이씨 오오 맨 안맞아 거리되네 아 씨발 뭐 어떻게 피해 저건 막아야되네 아이씨 아이씨 아멘 면 나네 연결되었을 때, 리가가崩れて 깨끗하게 되었을까? 아마리지 않으니? 발이 필요가 없어 잠옥 잡을때면 쏴야지 어우 야 배고프다 아무리 가면 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나 맞게 했는데 맞게 해서 이 정도인거야? 무기가 다 나오는거구나 무조건 무조건 拒む! 何故?何故?何故? 私が作ってやると言っているだろう! 鳴れよ! アイムー俺たちは体一つを二人で使ってんだ 案外これは悪くねえってな 生きるってのはそういうことだろな? 相棒 ああ、それがお前には見えてない世界だ 壊物! ひょん アキ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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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으 미리 으으으으으 으으으윤희 나 이거 이어볼 1 왜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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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捕らえられていた魂だ。 じゃあ、この人達は? 魂と肉体が切り離されていただけだからな。 自分に戻るはずだ。 でも、マリは… 父さん…母さん… 彼女の顔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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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彼女の顔が死んだ。 彼女の顔が死んだ。 父の毎日は… 12月10日8日。 僕は6月9日9日に… 忘れてない。 一度だって… 忘れたことなんて… 아, 예산 부족 같아. 아, 예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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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산 부족해.